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1시 50분이고요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저는 밥을 먹.. 잠깐만 아! 아이패드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아이패드랑 고기랑 호박전이랑 국이랑 밥이랑 해가지고 아침밥을 일단 먹겠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었고요 텀블러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그냥 깨끗해 보이지만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바로 안 씻어줘가지고 더러워서 오늘 사용할거기 때문에 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그림자 그림자룩으로 입고 후드티 조거팬처럼 같이 입고 가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대충 묶었어요 대충 묶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갈 것이냐 하면 기대해 주세요 지금 낮죠? 방암을 오가는 승무원들 보면 되게 설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승무원분들이 아무것도 없지 바로 제가 오는 것은 롯데물입니다 여러분 아 이그다 이그다 트리 더 트리 이게 원래 준비 중이었는데 이렇게 다 장식을 끝냈네요 우와 짠 포토부스도 있어요 우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포메 스팟 네 나는 끝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 왔고요 카페는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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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블료를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먹을 겁니다 가자 음료를 받아왔고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찍혔고 이력서를 아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하나의 어떻게 하나요 하나요 아니 아니 하나요 근데 내가 헬로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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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사 그리고 친해지 우선 머리끼도 안 좋아서 우선 머리끼도 안 좋아서 다행힉 intestines zu danger 안 좋아서 해ZY 드디어 abi 바로 를 должна 언제 머리 드디어 집밥 갈까요? 봐야겠습니다. 이게 저의 치즌 라이프였답니다. 전화를 하고 집에 가서 편의 시도로 가겠습니다. 지원 완료까지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아자아자 화이팅! 면접 가요. 지원서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설이 합격이 돼가지고 오늘 면접을 보러 충모로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노나 장만, 아래는 한 번도 안 했고요. 노나 장만 이렇게 했고요. 옷은 이렇게 위에 하얀색 니트랑 그냥 슬렉스 입었는데 지퍼가 안 넘겨가지고. 슬렉스가 이번 슬렉스를 입었는데 얇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벗고 이것만 입고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이거 지금 도시면접인데 지금 12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면접 때 면접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면접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면접을 보고 왔고요. 일단은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말을 너무 잘해. 자기네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가 걸려서 말을 잘했다고. 와 나는 너무 잘했어. 나는 너무 분석적인 것 같아. 분석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말이야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체적인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망했다. 더 한 수를 떠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순서가 잘못됐다 순서가. 순서가 왜 그렇게 돼가지고 아 짜증났어. 그래가지고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튀김이랑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빠져나가자. 아 떡볶이도 뒷통만큼 줬어요. 화가 나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담당자분께서 그 면접 봐도 그거 떨지 말고 이력서에 관한 것도 다 합쳐서 볼 거니까 떨지 말고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희망회로를 돌려본다면 저는 이력서까지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두 분은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 두 잘 아시는 두 분은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저는 학교를 졸업한 상태고 그게 유일한 이점이었어. 하 그래가지고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만 화이팅. 그래서 저 혼자 보낸 면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네 명이나 봤어서 네 명이나. 저 포함 네 명. 그래도 대답은 다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조금 그렇게 흥미있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는. 아닌가? 골고루 다. 골고루 다. 흥미있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떡볶이. 떡볶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되겠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묻혔어. 내가 어필을 제대로 못했어. 어필을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된대. 그분들처럼 강하게 했었어야 된대. 강하게 못했어. 아무튼. 안녕. 결과로 만나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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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짠. 건배. 반반이래 반반. 취업을. 축하해. 나를. 무거워. 오케만. 좋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원 분들의 위치. 이케아 짧아 짧아 갑자기 개크 풀이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